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위스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심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다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을 보면 행복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연대 이동기 교수가 나눈 이야기 가운데에 이런 현상을 독일어로 샤덴 프로이데라고 표현한답니다 샤덴 프로이데라고 하는 말은 손실 손해라고 하는 단어하고 환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심리적 용어라고 합니다 상대의 손실을 보면서 나는 환희를 느끼는 것 환호성을 부르는 것 이것을 샤덴 프로이데라고 표현한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5달러를 주었을 때 하고 내가 부러워하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차가 실수로 그 옆에 있는 물웅덩이를 지나면서 물을 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옷에 물이 잔뜩 튀었을 때 하고 나는 언제 환호성을 질러줄까요? 대부분이 후자의 경우에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물벼락을 맞았을 때 환호성을 질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단지 이렇게 작은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 은근히 숨어가지고 환호성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골프 황조로 유명한 타이거 우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가정적이고 또 가족을 잘 챙기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갑자기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골프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까지 다 나서서 이 사람을 기사화하고 가십거리로 끌어올리고 있는 현상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샤덴 프로이드의 한 일종이다 공동체 속에 숨어서 드러내놓고 웃어주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박수를 부리고 쾌자를 부리는 모습 말이지요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겼을 때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전차군단을 이겼으니까 그런데 온 나라가 대서특필하면서 박수를 친 그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이랍니다 왜냐하면 유럽 안에 있으면서 한 번도 그 전차군단을 이겨본 적이 없는 축구의 열등감을 가진 나라인데 누군가 대신 이겨줬거든요 야 독일이 무너졌다 독일이 깨졌다 전차 깨졌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대서특필하고 있는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샘통심리죠 샘통이다 니들 망가졌다 성탄전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으로 인해서 샘통이다 거 봐라 니들이 나를 반역하니까 죽게 되지 내 말이 진짜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죽게 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보금 중에 보금의 시작이 성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의 신학자들 그들이 바리세인이고 사두개인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사건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으로 와서 지금 핍박받는 이 땅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정체로 굳건하게 해주는 그것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그런데 고작 목수의 아들로 자기 지방칸 없어서 구유 위에 나온 그 아기를 메시아라고 인정해야 되는 신학적인 사건은 그들에게는 가당치도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는 해방의 이미지, 용사의 이미지, 전사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00년 전 말 9위로 오신 아기 예수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북된 복음이라고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명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이야기, 더 큰 함의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이에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가 나셨다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주의 영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주후 1세기 지중해 연안 국가의 최고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유명한 사람, 로마 황제겠지요 아고스도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당시 수리아 지역을, 시리아 지역을, 팔레스타인과 그 인근 지역을 다스리는 황제가 보낸 최고의 정치 지도자는 구레뇨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정신을 다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안나스와 가야바 가문입니다 사위와 장인이지요 그런데 누가 보금이 다 끝나기도 전에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목자입니다 예수를 만난 최초의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자기 보금서를 다 끝내기까지 설교가 다 끝나기까지 이 목자가 몇 명인지, 이 목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해 놓지를 않습니다 단지 주의 사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TV 드라마 혹은 역사극을 보면 왕들의 이야기 혹은 소위 고위공직자들의 이야기로 역사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웅 호골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것이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려의 역사도 조선의 역사도 사실은 왕들의 역사가 아니지요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조선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태정태생 문제 안에서 그거 외우느라고 바쁘고 그거 잘 외워야 점수가 나오고 그래야 대학까지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땅을 움직인 사람들은 말없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작은 텃밭을 기경하고 거기서 나온 그 양식으로 먹고 살며 자녀를 낳고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간 그 백성들, 그들이 이 땅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으며 이 땅의 역사를 이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금서 기자가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고 성경 한구석에 누가 보면 다 끝나고 엔딩 클래식 올라가는 것처럼 목자는 누구였습니다? 라고 언급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너희를 위해 내가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대 로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구수도나 수리아를 다스른 구레노나 유대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예루살렘 수도도 아니고요 베들렘 한 구석에 있던 노총각 요셉과 그의 정훈녀 마리아를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첫 성탄을 맞이한 이름 없는 목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기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 남기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 석자 남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용을 씁니까? 그 비석 한 켠에 이렇게 살았노라고 그 한마디 쓰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이름 석자 과시하고 싶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타내고 싶어서 그 죽만한 중이 명함 위에 얼마나 화려하게 그 이름을 장식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 석자 드러내고 싶어서 남의 일에 왜 그렇게 참견하고 말하고 원망하고 다니며 살고 있습니까? 돈을 주고라도 사람들을 몰고 다니더라도 대제사장직 차지할 수만 있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오명이 남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돈 주고 그 자리를 샀던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말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던 해롯 가문의 시절 해롯대왕 그도 돈으로 그 관직을 샀던 사람이고 피로 숙청하며 그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이 해롯 가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던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을 듣고 있는 그 천사의 소리 앞에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가 주의 여종위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종할 때 말없이 순종할 때 천사는 자기 임무를 다했노라고 그것을 떠나가는 것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순종은 보상도 없습니다 그 순종은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의 순종이 없다면 아기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그렇게 이 땅에 오는 계획도 틀어져 버릴 수 있었겠지요 이름도 없는 목사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그 구유까지 찾아가서 경배할 때에 무명의 사람들이 단지 하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기 엎드릴 때에 예수의 모습은 빛이 나고 보금이 된 것을 보금사 기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구역장, 교사, 재직 부서장들 보통 한 번쯤은 안 한다, 못 한다 뭐 오랫동안 고민하셨겠지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사실 어느 자리 하나 쉬운 자리는 없습니다 다 어렵고 힘든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또 어떤 자리는 남들은 다 쉴 수 있어도 그 자리만큼은 빠질 수 없이 계속 지켜야만 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보아주거나 잘했다고 높여주거나 훈장 하나 더 달아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나면 그 소리가 나오죠 돈이나 받고 일하면 누가 말을 하지 그저 무보수로 봉사해야 되는 그런 교회의 섬김의 자리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전화를 한 번씩 걸립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누군가는 목 앞에까지 그렇게 소리가 나오죠 그래도 빠지고 싶은데 그래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도까지만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 부탁드린다고 어려운 때인데 정말 죄송한데 한 번 더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 알겠노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표는 이름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리 없이 그들을 그렇게 지켜주고 있는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분들로 인해서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과 통화하다 보면 영상 통화가 아닌 것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왕실의 이름이 오르지 않지만 산에 들인 의장석에 앉히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정말 어려운 그 자리를 다시금 찾아가서 경배하는 그 목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무명의 사람들을 위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아파하는 땅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분입니다 강부에 쌓여서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러 간 목자들은 정말 아픈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들만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정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굉장히 예쁘고 목가적인 부드러운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목되고 있는 박목해서 키우고 있는 양을 보고 나면 나에게 목자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그냥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흑투성인 양 그 냄새 얼마나 독한지 아십니까? 양고기도 냄새가 독하지만 양 옆에 가는 것도 사실 냄새가 꽤나 납니다 그거 안아주라고요? 어쩌다가 한 번 가서 사진 찍으려고 건축도로 입에다 넣어주는 아이들과 가는 견학하고는 달라요 제주에 있을 때 명두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이 박목이 돼 있어요 많을 수는 아니고 일부러 몇 마리를 밖에서 풀어놓는 것 같아요 관광용으로 풀어놓는데 그때 양을 처음 봤습니다 그냥 뛰어노는 양을 전시용 양이라 그걸 처음 봤어요 옆에 웅덩이가 있는데 그냥 거기 철부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주인이 아니죠 일어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빠르지도 않은 녀석이 종종종종종 가는데요 배 밑으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 밑에 털이 다 엉겨붙은 거예요 진흙의 흙탕물에 엉겨붙었습니다 그걸 돌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입니다 더구나 1세기의 라비들 유대의 라비들이 써놓은 이야기를 보면 목자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3D 업종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유대에서 좀 멀리하고 싶은 직업 5개가 있습니다 순서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목자라고 합니다 21세기의 기계화된 농장에서 잘 가꾸어진 건초 옆에서 뛰어노는 양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선으로 배드윈족의 시선으로 바라본 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것을 읽어보니까 정말 목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사람들인지가 눈에 보입니다 황무안 산지와 광야에서 1년에 고작 3개월 정도 풀이 나는데 그 풀 찾아 돌아다녀야 합니다 6개월의 건기 동안에는 풀은 찾아볼 수도 없답니다 하늘의 별 따기인데 양 굶기면 안 되니까 열심히 그걸 찾아 다니는 거예요 대부분은 내 양이 아니고요 위탁받은 소작농이라고 그러죠 소작농축업자 그 사람들이니까 힘들게 돌아다닙니다 양을 지켜주기나 할까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어느 날 밤 한 마리 정도는 늑대가 잡아갔습니다 하고 잡아 자기들의 먹이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풀이 나면 풀 찾아서 요셉이 도단까지 150km를 약 몰고 걸어가지요 그런 일이 태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다가 150km 걸어가다가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까? 잘 때는 어떻게 자요? 야구비 돌베기를 왜 베고 잡니까? 지금처럼 캠핑도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잘만한 장소, 조금 괜찮은 장소 나타나면 돌 괜찮은 거 미끈한 거 하나 굴러가지고 그거 베고 누워 잡니다 그게 목동들의 일상이었어요 그 일상 속에서 야구분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급한 뒤에 가난에 들어와서 그들이 정착 생활을 하지요 정착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집을 짓고 한 캔은 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지요 내 텃밭에다가 열심히 밭을 기경하고 돌멩이 치우고 잡초 치우고 거기다가 내가 심은 것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축업자는 뭐 하는 거예요? 일년에 3개월 밖에 없는 그 풀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웬 집에 풀이 잘 자라 있어요 그러면 의도와 상관없이 양들이 가서 뜯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원적인 삶을 살겠다고 조금 시외권으로 벗어나서 거기다 집 지어놓고 텃밭 만들어놨더니 뭐가 쫓아옵니까? 교우분들 중에도 양평 가서 사셨다가 호되게 한 번 당한 적이 있는데 멧돼지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요 멧돼지 같은 녀석이에요 내가 기껏 잘 만들어놓은 텃밭을 갑자기 우르르하니 떼거지로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도망가버리는 멧돼지보다 못한 도적 같은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이 목자들이 우리 집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집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집이 있고 마을이 있고 텃밭이 있는 곳은 도시고요 음내고요 이 사람들은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인 거예요 목자는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와 광야를 연결하며 거기서 풀 찾아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 보금에 의하면 누가 이 설교에 의하면 제일 먼저 만나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농부가 아니고 사내들이 있는 의원들이 아니고 누구요? 마을 밖에 쫓겨나 있는 직업권에서도 부정하다 일컫는 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이름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부정한 사람만입니다 한센병 환자나 유출병 걸린 여인들을 부정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들보다 더 아예 대놓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였습니다 누가 보금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가난하고 힘없고 이름없고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다고 병들어서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다고 의사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육체의 병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이미 아프고 힘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 표현하려고 제일 먼저 쓴 것이 주의 사자가 목자들을 통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삶이 고달프고 아프고 온 몸으로 일해야 되는 그 생이 고달픈 나라도 땅도 없이 샌들 하나 신고 광야를 거닐해야 되는 그들의 고달픔 고달픔을 넘어서 아픔 자체인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매일이 평범한 것 같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돌 하나 뒤에다 받쳐놓고 잠을 청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와 아기 예수의 아기의 가장 또렷한 눈으로 그들을 보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너희를 위해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다 그게 메시아다 그게 그리스도다 나 너희를 보고 싶어서 여기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목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그 눈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지치셨습니까? 암이 재발해서 또 항암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생애 마지막 순간을 버티면서 병상에서 숨을 쉬고 누워 계십니까? 재활치료를 얼마나 더 받아야 예전처럼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승계가 위협을 받고 나이든 몸은 예전처럼 활기 있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젊은 소리를 생각하며 좋았던 때를 생각하며 더 많이 우울한 코로나 블루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참 많이 아프고 힘들지요 참 고단합니다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은 창금만큼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심들에 있을 법한 통금 아닌 통금을 경험해야 되는 서울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 거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삶을 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로 보여줄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목자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평안을 전하려고 찾아와 계십니다 아기 예수는 목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눈으로 그 고달픈 삶을 사는 아픈 삶을 사는 그들을 보아만 주셨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그 눈으로 아기의 작은 손짓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첫 번째 설교였을 겁니다 광야에서 추운 밤을 지내던 그들에게 너희를 위해 구주가 오셨다 어쩌면 이 메시지는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이고 의미 없는 말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들에게는 따뜻한 물 한 잔 갖다 주며 내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더 좋은 사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은 이 목자들이 한다름에 아기에게로 달려가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라고 말합니다 인만웰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발표된 서울시 지침 앞에서 타이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여러분 또 한 번의 코로나 대유행 앞에서 그나마 유지하던 가게 문 닫고 힘든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소상공인들 뭐라고 불평하기에는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기에 지쳐도 입 다물고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거기로 주님 찾아오고 계십니다 어쩌면 아기 예수처럼 말씀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단지 그분의 눈동자로 그분의 소리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누구도 예수가 필요치 않은 사람 없습니다 인만웰의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시간과 그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되지 않고 세상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해해 주지 않더라도 이 시간 우리의 고수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위서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름도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 삶의 고달픔과 아픔의 자리로 찾아오신 하나님 무엇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땅과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여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긍리를 여겨주셔야만 회복할 수 있어 오니 주여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코로나로 얼어붙은 경기로 육체의 고단함으로 삶의 연약함으로 엎드린 백성과 나라들에게 나아가 이 생명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만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